알나스르 가르시아 감독은 호날두의 첫 경기는 올스타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매후대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중들이 몰렸고 올스타 팀의 경기 티켓이 열리자마자 모두 매진 티켓 대기줄은 150만 명을 기록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당시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갈등을 겪었다. 유럽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길 원했고 챔스에 나갈 수 있는 팀을 끝까지 찾았다. 하지만 호날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세 팀을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메뉴에 잔류했다. 시즌 내내 불화 논란이 있었고 월드컵 도중팀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세 팀을 찾다가 1월 사우디 알나스르와 계약했다. 메시와 호날두의 사실상 마지막 맞대결이 될 수도 있는 이번 경기표가 순식간에 매진됐다. 호날두가 사우디 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했고 알나스르 측은 7번이 마킹된 유니폼을 든 호날두의 사진과 함께 리그 전체 나아가 국가적인 성공이다. 호날두 새로운 집 알나스르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며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알나스르는 호날두에게 30개월의 선수 생활과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 전세계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이다. 호날두는 사우디에 입성했지만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19일 리아드 킹파드 스타디움에서 사우디 리그 알나스르와 알릴랄 소속 올스타 팀과 경기를 치른다. 파리 생제른 고향과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